윤창아 서양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윤서야 할머니표 김치가 이제 완성 배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지? 색깔 좋지? 밥 푹푹 들어가 이렇게 척척 걸쳐가지고 먹으래 그래야 김치를 많이 먹어야 살이 안 찐다 알겠나 김치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 있기네 요 들어간 것도 많고 몸에 좋다 하는 거 많이 들어가 있기네 윤서 먹는 거 봐라 김치, 윤서가 김치 먹는 데는 일등이십니다 윤서 본점 봐라 알겠나 큰 것들 자 이만